안녕하세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웹툰 생태계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발표자 박인하라고 합니다. 저는 만화평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화연구 학생들하고 강의하고 있고 관련된 여러가지 만화웹툰 관련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가 특강을 하거나 하면 만화와 관련된 단체나 진흥원 센터 이런 데서 특강을 하는데 국학진흥원에서 의뢰가 심포지엄 의뢰가 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왜 반가웠는지 하는 내용은 제 발표문의 하단부에 보론으로 추가적으로 전기성에 대한 얘기들을 설명해놨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들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자산들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웹소설 같은 대중문화로 잘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자산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조금씩 K문화의 열풍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의 문화적 자산들을 조금씩 현대적으로 재활용하고 활용하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본 콘텐츠처럼 본격적으로 다양한 자산들이 이렇게 전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보론으로 제가 조금 추가를 해놨고요. 그래서 본격적인 강의의 대부분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웹툰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최근에 비슷한 강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전에 이 강의를 들어보셨을 만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계속 비슷한 강의를 한 1년, 최근 한 1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웹툰 생태계, 웹툰 산업의 전망, 웹툰 산업의 현황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항상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컨텐트라고 얘기를 하거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출발점을 좀 새롭게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논의들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컨텐트라는 측면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의문들을 풀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 강의 제목도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웹툰 생태계의 현황과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좀 지루하지 않게 현황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 1년 전부터 이런 비대면 시대에 2020년부터 비대면 시대 특강들을 이렇게 심포지엄도 하고 특강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많이 하는데 특히 웹툰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문장입니다. 시작을 할 때 항상 인용을 하는데요. 브레이트의 문장인데 좋았던 과거의 것들이 아니라 나쁜 오늘의 것들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95년도에 신춘문회로 데뷔하고 대학은 2002년도에 대학에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보면 디지털 미디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아니라 아날로그 미디어나 아날로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웹툰이라는 매체가 새로 등장을 하면서 저는 계속 이 웹툰에 대한 고민들을 웹툰이라는 매체 아니면 새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전통적인 출판만화 매체에서 제가 계속 공부하고 좋아하고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연구하는 출판만화 입장에서 얘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뭔가 이걸 자꾸 출판만화적 관점에서 이걸 이렇게 끌어들여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관점들이 엇갈려버린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웃지 못할 해프닝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초기 웹툰에 초기 웹툰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일상툰, 생활툰이라고 부르는 웹툰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초기에 그 전에 만화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만화는 기본적으로 작가의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었어요. 가상의 이야기, 즉 픽션을 전달하는 매체였는데 웹툰 시대가 되면서 만화에서 이렇게 갖춰져 있는 그러니까 한 칸, 네 칸, 한 페이지, 네 페이지, 16페이지, 24페이지 하는 식으로 규격을 벗어나서 심지어 최초 우리가 이제 초반기 웹툰이라고 하는 권윤주 작가의 스노우캣 같은 작품을 보면 칸도 아예 그리지 않고 내키는 대로 다이얼리라고 만들어놓은 자기 홈페이지의 코너에 그림 한 장, 그림 두 장, 그림 세 장을 연재를 하는 거였어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연재가 아니죠. 그냥 발표 혹은 게재를 하는 거였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만화 엄밀하게 매체에 의해서 연재된다. 즉 항상 그 만화라는 매체를 생각하면 만화가 연재되는 지지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지대는 전통적으로 19세기 이후에 계속 출판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발전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느닷없이 디지털 방식으로 물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재되는 웹툰을 보고 저는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요새 이제 이런 당혹스러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는데요. 그러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러한 웹툰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웹툰 시장을 만들어냈고 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웹툰 생태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들을 요새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좋았던 과거의 것들 즉 우리가 생각하는 좋았던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오늘의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웹툰 생태계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부터 먼저 전면에서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웹툰 생태계를 얘기할 때 항상 IP 글로벌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여쭤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강의를 하거나 미팅을 하거나 할 때 항상 웹툰의 현황들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단 두 가지를 얘기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웹툰 플랫폼들이 혹은 웹툰 제작사들이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시라 요새 이렇게 투자 관련 매체들 많이 보면, 디지털 매체들 많이 보면 어느 웹툰 제작사가 시리즈 A를 받았다, 시리즈 B를 받았다, C를 받았다, 프리 시리즈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요. 천억 밸류에 얼마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 만화의 시대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변화죠. 웹툰 만화를 만들어서 상장을 한 회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DNC하고 키다리 스튜디오인데 DNC 같은 경우에는 전체 회사 밸류가 한 5천억 정도, 4천억에서 5천억 사이고요. 키다리도 마찬가지로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의 밸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건 네이버 웹툰하고 카카오 엔터가 언제 상장을 하느냐 쟤네 밸류는 5조냐 8조냐 10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가능한 부분이 전체 생태계가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글로벌에서 돌아가고 있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 피코마 같은 일본의 웹툰 플랫폼이 한국에서 만든 한국 카카오 재팬이 만든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1년에 얼마의 수익을 내고 있다. 피코마에서 만든 투자에서 만든 한국의 웹툰 제작 스튜디오가 어디가 투자를 받았다 이런 뉴스들을 검색해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들을 생태계의 흐름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와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잡사이트에서 웹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구인구직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발표문에도 집어넣어놨는데요. 한 1년 전부터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1년 전쯤에는 한 300개 정도 됐는데 한 500개, 600개, 제가 며칠 전에 봤었던 거는 700개 넘게 이렇게 구인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구인글을 보면 뒷부분에 할 얘기지만 먼저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직종이 세분화돼 있어요. 예전에는 웹툰 프로듀서, 웹툰 작가 이 정도로만 되어 있는데 웹툰 프로듀서도 웹툰 MD, 웹툰 기획 PD, 웹툰 제작 PD, 웹툰 글로벌 PD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화된 직종으로 이렇게 사람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회사가 어디에서 투자를 받았느냐라고 흐름들을 보면 전체적인 웹툰 생태계에 혹은 더 정확히는 웹툰 산업의 흐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를 가지고 전체 시장을 보면 전체 웹툰 시장의 키워드는 IP와 글로벌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김중구 대표가 몇 년 전에 믿업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네이버 웹툰은 명확하게 글로벌 시대에 IP를 장악하고 주관하는 회사가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가 다양한 창작자의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창작자들이 얼마나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을 발표하는 자리였는데요. 저 믿업 이후에 네이버 웹툰은 한국에서 본사를 미국으로 옮겨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되고 그리고 미국을 비롯해서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같은 새로운 언어걸 서비스들을 런칭을 하면서 점점 글로벌하게 런칭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에 연재되는 작품 수는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꾸는 네이버 웹툰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 네이버 웹툰의 컨텐트 IP를 활용을 해서 이것이 OTT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거대한 컨텐트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네이버 웹툰과 함께 그래서 카카오 엔터의 얘기는 바로 뒤에서 하고요. 대략의 흐름들을 최근에 나온 대략의 흐름들을 중요한 흐름들을 보면 가운데 있는 회사는 글로벌 네이버 웹툰,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하는 라인망가, 한국의 네이버 웹툰 그 다음에 이게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프랑스어 서비스, 태국어 서비스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연계하고 있고요. 왼쪽에서 보시면 네이버와 그 다음에 왓패드라고 되어 있는데 북미에 있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웹소설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왓패드나 그 다음에 시리즈라고 하고 있는 데서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웹소설을 연계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네이버가 웹소설 원작을 미리 연계하고 그 웹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을 만들고 있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노블 코믹스 혹은 웹소설 코미컬라이징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대형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프로덕션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스튜디오에는 네이버 웹툰을 가지고 영상 기획을 하거나 게임 기획을 하는 네이버 자회사고요. 그 다음에 위에 이제 하이브나 DC가 나왔는데 이게 올해 2021년도에 네이버 웹툰 믿업에서 김중구 대표가 발표했죠. 그래서 하이브나 DC와 함께 컨텐트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한 내용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웹툰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웹툰이라는 IP 물론 웹소설 원작에서부터 전환되기도 하고 웹툰 오리지널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이 웹툰 IP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 OTT 뭐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시장과 연계되는 거대한 컨텐트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는 충분히 가능한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뒷부분에 중반 부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네이버 얘기를 했으니까 저희가 또 공정하게 카카오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카카오는 카카오 페이지라고 원래 이렇게 디지털 콘텐트 거래 플랫폼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처음에는 굉장히 런칭했을 때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바로 몇 개월 만에 컨셉을 바꿔서 만화, 웹소설, 웹툰을 중심으로 해서 재편을 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엠이 합병을 해서 카카오 엔터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여기에 멜론을 붙였죠. 이렇게 카카오도 굉장히 거대한 컨텐트의 생태계를 만들고 그리고 특히 카카오는 굉장히 수십 개월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을 만드는 회사들, RS 미디어 같은 그런 웹소설을 만드는 회사들 DNC 미디어 같은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투자를 했고 다시 이 회사의 손자 회사들, 제가 알기로 증손자 회사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직 개월화돼서 웹소설을 만들고 웹툰을 만들고 크로스 픽처처럼 영상을 만들고 하는 회사들을 같이 계열에 묶어두고 있고 글로벌 서비스도 네이버는 직접 라인 웹툰이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서비스를 하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는 피코마 인도에는 바자르, 인도네시아는 어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확대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 플랫폼 이름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런 지적 재산권의 거래가 이거는 20억을 돌파했다 이런 기사를 내고 있고 결국 여기서도 제가 볼드하게 처리한 글씨들을 보면 핵심적인 거는 IP, IP 비즈니스, 해외 IP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의 주요 회사들, 카카오 엔터의 주요 회사들을 보니까 크게 여기는 페이지 그룹하고 M그룹하고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는데 M쪽이 이제 영상 드라마 엔터 사업 쪽이고 페이지는 콘텐트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페이지에 보면 카카오 웹툰 이세로 다음 웹툰을 카카오 웹툰으로 변화해서 서비스를 시작했고 북미 지역의 웹소세로 만들고 있는 레디쉬라든지 북미 지역의 웹툰을 서비스하고 있는 타파스 같은 게 있고 한국에 아까 상장이 돼 있는 한국에서 웹툰을 만들고 있는 나홀로만 레벨업 같은 작품을 만들어서 글로벌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흥행을 했던 회사죠. DNC, RS미디어, 슈퍼코믹스 굉장히 많은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대원이나 학산이나 서울미디어, 서울문화사, 구서울문화사죠. 이런데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놔서 거대하게 콘텐트 생태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의 두 개의 차이를 약간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비즈니스, 여기서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좀 여러 가지 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네이버 웹툰이라는 표준화된 플랫폼을 글로벌하게 소싱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고 그렇게 해서 글로벌 소싱한 IP들을 기반으로 해서 연계해서 IP의 밸류체인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상 웹소설 웹툰 영상화라고 있는 이 세 가지 흐름이 같이 움직입니다. 카카오 엔터의 카카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독자들이 좋아하는 프리미엄 IP를 만들겠다. 그게 대표적인 게 카카오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나 혼자만 레벨업 같은 작품이죠. 그래서 이런 작품으로 대형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서 IP의 활용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최근에 카카오 웹툰의 새로운 앱이 런칭을 했습니다. 원래는 다음 웹툰 앱으로 서비스를 하다가 카카오 웹툰으로 런칭을 했는데 이 다음 네이버 웹툰하고 카카오 웹툰하고의 UX를 비교해보면 이 양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을 되게 명확하게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기본적으로 네이버 웹툰은 도전, 배도, 정시 견제라고 하는 이런 체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실시간으로 연재되고 있어서 300편이 넘는 작품들이 연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작품들이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소팅이 됩니다. 물론 네이버 웹툰은 최근에 AI 기술을 동원해서 AI 기반 큐레이션을 하고 있어서 접속한 사람의 지역,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를 약간 다르게 소팅하고 있습니다. 꽤 차이가 나게 소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재되고 있는 IP들을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 페이지 앱이나 카카오 웹툰 앱을 보면 특히 이번에 개편된 카카오 웹툰 앱을 보면 전면에 주요한 작품이 약간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서 전면에 이렇게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밀 수 있는 대형 프리미엄 IP를 지역에 따라서 우리가 독자들에게 큐레이션 해주고 그 큐레이션한 작품들이 성공적으로 성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벨루체인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잠깐 한 20분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는데요. 결국 계속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투자와 관련된 기사를 보자. 그 다음에 뒤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잡사이트를 보자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현재 2021년 현재 웹툰 생태계를 설명해주고 있는 IP, 글로벌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만들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하면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웹툰, 카카오로 대표되는 빅테크 업체에서 웹툰 생태계를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가 나와 있는데 키다리 스튜디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키다리는 다오 키움 그룹에 속해 있는 엔터 회사고요. 키다리 엔터에서는 영상을 만들고 거기에 키다리 스튜디오에서는 웹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레진, 봄툰이라는 두 개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빅테크 기업 그러면서 억수억, 10억, 100억 굉장히 많은 이야기의 비용 단위가 이야기하고 있죠. 참 격세지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전통적으로 웹툰은 개인의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웹툰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만화는 개인의 작업이었습니다. 개인의 작업이었는데 이 개인의 작업이 개인의 작업을 가장 대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지지대를 만나서 이 만화라는 매체가 시작이 됐죠. 그건 인쇄라는 매체였죠. 18세기, 19세기에 그렇게 시작이 돼서 20세기 초반에 신문하고 잡지 매체를 통해서 폭발적으로 확산이 된 게 만화인데 전통적으로 해서 만화는 항상 개인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닌데요. 옛날에 만화빵 시대에 허영만, 박봉성 이런 분들은 팀으로 작업한 거 알고 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은 팀으로 작업을 했어도 항상 박봉성, 이재학 프로덕션에서 나왔던 거지 그게 무슨 P 프로덕션이나 L 프로덕션에서 나왔던 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들의 일부분은 분명하게 회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빅테크 업체들이 들어왔고 IP의 활용도를 높이고 작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그리고 어떤 작품을 가지고 이를테면 웹소설에서 인기 있는 작품을 가지고 이것을 웹툰으로 어떻게 시각화하면 그리고 이것을 네이버나 카카오에 붙이면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한다라고 하는 이런 예측한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VC들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이게 개인의 작업에서 더해서 개인의 작업에서 회사의 작업으로 변환된 게 아니라 개인의 작업에서 더해서 회사의 일이 보태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웹툰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만화 인력이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화는 개인의 일이었는데 그리고 개인의 작가가 주도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런 생태계였는데 인력이 수요가 세분화되는 회사의 일이 개입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해보면 590건, 600건 제가 엊그저께 봤던 거는 650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작년만 해도 웹툰 작가를 뽑습니다. 이렇게 모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모집이 나오냐 하면 콘티 작가를 뽑습니다. 스케치한 작가를 뽑습니다. 채색 작가를 뽑습니다. 후반 작업 작가를 뽑습니다. 스케치업 작가를 뽑습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이게 세분화돼서 사람들을 채용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런 현황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원인을 우리가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콘텐트는 어떻게 대중들과 같이 만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미디얼리티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 시장의 흐름인데요. 자세하게 얘기 드리면 이것만 가지고 한 두 시간 강의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성장 곡선은 제가 가장의 성장 곡선을 그은 거고요.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추세적으로 보면 2000년대 21세기 들어서 웹툰이라는 게 PC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에서 대중들에게 다가갔죠. 그러면서 저때 물론 한국에만 이때 디지털로 만든 만화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넷코믹 이렇게 부르는 인터넷코믹 이런 식으로 부르는 만화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개인 작가가 개인 홈페이지에 연재하고 있는 그런 만화들이었고요. 일본은 되게 독특하게 인터넷 만화로 전환되기 전에 일본은 게타이 망가라고 불리는 이렇게 휴대폰에서 이렇게 컷 바이 컷 형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만화들을 굉장히 많이 서비스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그런 방식의 서비스가 있었죠. 대부분 이런 만화들은 19금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됐었는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만화가 폭발적으로 나오게 된 데는 한국의 독특한 환경이 있는데 포털이 인터넷 서비스의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이 포털이 많은 트래픽을 가지고 있어서 이 트래픽을 부가가치로 바꾸는 게 한국의 전형적인 포털의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이라든지 예전에 파란이라든지 엠파스라든지 이런 포털에서 웹툰을 시작한 거예요. 주요하게 네이버가 2004년에 중요한 모델을 만들어서 웹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 웹툰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었냐면 굉장히 흥미로운 모델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저는 이후에 한국의 웹툰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모델로서 그 매체성을 명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네이버 웹툰이 만들어놓은 모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연재한다. 매주 연재한다. 매주 당신이 네이버 웹툰에 접속하시면 만화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하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까 제가 앞에 잠깐 얘기했는데 네이버 웹툰의 핵심은 도전만화, 베스트 도전만화, 정식 연재 이렇게 3단계로 그룹핑이 되어 있습니다. 도전만화는 누구나 연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만화를 연재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UCC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당신이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디지털로 만화를 그릴 수 있으면 만화를 여기다 연재를 해라. 그래서 괜찮은 작품은 우리가 베스트 도전으로 올려주겠다. 배도로 올라가고 배도에서 괜찮은 작품은 도전, 그냥 정식 연재로 바꿔주겠다. 하고 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예전에 매체에서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었습니다. 내가 그 매체에 연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화 잡지에 연재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습을 해서 숙련을 하고 그 만화 잡지가 요구하는 일전의 형식적인 완성도를 만들어내고 그 형식적인 완성도를 만들어내서 내가 만화를 기획해서 공모전에 제출을 하고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기자하고 같이 단편을 연재하고 중편을 연재하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연재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만 됐거든요. 이 과정이 생략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하실 얘기가 있으면 연재를 해라. 즉,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었던 매체가 아니라 흔히 디지털에서 생각하는 게시판으로서의 웹툰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웹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형식적인 특징인 다른 말로 바꿔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형식적인 특징인 상호 적용성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웹툰이라는 형식이 포털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이 포털을 통해서 독자와 만나면서 사용자 경험이 축적되면서 이 웹툰이라는 매체는 웹툰을 연재하는 작가와 독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댓글을 달고 별점을 주고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하는 웹툰, 관심 웹툰을 누르고 하는 상호작용이 명확하게 이 웹툰을 내가 드립을 할 수 있는 거라고 독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웹툰을 보시면 그런 상호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스마트폰의 보급인데요. PC로 봐야 했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웹툰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한국이 K의 특징인데 스마트폰 보급률이 미친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 보급한 지 몇 년 만에 후발 주자인데도 90%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일상적으로 웹툰 앱을 켜서 일상적으로 웹툰을 소비하는 사용자 경험이 확장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유료 서비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포탈을 위한 서비스로 그리고 포탈에서 트래픽을 붙잡아주는 용도로 다른 말로 설명을 하면 아주 매력적인 게시판으로 웹툰이 존재하다가 이 웹툰이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료화되고 이 유료화되면서 산업적으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IP와 글로벌 서비스로 확산이 된 게 웹툰의 타임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를 다이어그램으로 바꿔봤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건 개인적 매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강의실에서 만났다. 그럼 이런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1대1로 만나서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지금 제 강의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런 구슬적 구슬성이 있는데 제가 얼굴에 표정이나 톤이나 제스츄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뭔가 재미없을 것 같으면 되게 이거는 중요하다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렇게 하겠죠. 두 번째 다이어그램은 대중매체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의 매체가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이 대중매체는 인쇄, 텔레비전, 영화 이런 아이들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는 뭐가 쥐고 있냐면 아주 어떻게 보면 거의 권능에 가까운 힘을 매체가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 연재를 하기 위해서는 영화가 극장 체인에 걸리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드라마가 텔레비전에서 선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체에는 그 매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얘기해서 점프 만화에는 점프 만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정 노력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피스에서 우리 같이 해적왕이 되자 같이 그래서 다 같이 친구를 모아서 해적왕이 되러 떠나서 100권 나올 동안 계속 해적왕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권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변화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매체의 대중적인 매체는 결국 이렇게 대중적인 매체에서 매체가 중계를 하던 시기에서 이 중계자로서의 권능이 사라진 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입니다.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하건 소셜미디어라고 얘기하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건 뭐든 좋습니다. 다이어그램에서 보는 것처럼 복잡한 사람들이 저렇게 인터넷에서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연결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저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개인적인 사람은 콘텐트와 내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놀라운 점이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가서 구매하거나 그다음에 뭐 프로듀싱, 기자나 프로듀서들의 프로듀싱이 벌어지거나 그 매체가 조율하거나 하는 거 없이 거대한 게시판을 통해 직결되어 있는데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 직결되어 있는데 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 아니죠. 사실은 저렇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래픽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상호작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체의 형식적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예전에 봤던 만화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화의 기본 핵심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거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공간을 구획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뭐 영상에서 우리가 영상에서 항상 영화를 보던 드라마를 보던 이렇게 똑같은 프레임을 보고 있잖아요. 만화는 그 프레임은 바뀌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지하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들, 기반들은 항상 동일하게 반복이 되고 그걸 내가 칸으로 나누어서 시각의 흐름대로 독자의 흐름을 유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가들은 내 독자가 어디를 보는지 내 독자의 시선이 어떤 속도로 흐르는지를 다 알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웹툰은 이제 이게 이 기본적인 100년 이상을 쌓아왔던 만화의 형식 원리가 붕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보면 아 내 독자가 이 칸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웹툰은 이거를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내 독자가 어디를 보는지 알 수 없는 게 웹툰의 형식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 독자가 어디를 보는지는 알 수 없고 내 웹툰이 어떤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플랫폼에서 트래픽을 보고해 주기도 하고요. 댓글이 달리는 개수를 볼 수도 있고요. 좋아요나 싫어요가 누르는 횟수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웹툰이 어떤 트래픽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내 독자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사를 풀어내는 방식들이 바뀝니다. 그 서사를 풀어내는 방식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었던 콘텐트에서 만들었던 콘텐트적인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흐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격렬한 차이를 우리가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베스트 도전만의 승격 기준인데 이거를 표로 바꿔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드 처리한 부분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독자가 부여하는 별점 댓글, 조회수, 주소 복사수, 스크랩수의 누적시 다른 말로 바꾸면 독자가 부여하는입니다. 즉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 미디어의 특징이 부합해서 만들어진 이 웹툰의 형식적인 특징도 모두 다 독자와의 상호작용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징들이 글로벌하게 먹혔다라고 많은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미국 독자 특히 Z세대가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댓글의 작가가 바로 답변하고 있는 네이버 웹툰에 열광하고 있다. 누가? Z세대가.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 Z세대란 우리가 M세대, Z세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명확하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로 커뮤니케이션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디지털로 커뮤니케이션 했었던 사람들의 가장 핵심적인 공포증은 우리가 고립공포감이라고 포마라고 얘기하고 있는 고립공포감이 있는데요. 이 디지털 고립공포감은 뭐냐 하면 내가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제외됐을까 봐 느끼는 정서적인 고립감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뭐냐 하면 항상 디지털로 상호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리에 고립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거예요. 단톡방에서 나 빼놓고 단톡방을 새로 팠으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단톡방에서 내가 뭐 이런 거 있어라고 올렸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주면 어떡하지? 여기에 정말 정서적인 공포감을 느껴서 이런 걸로 제가 아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걸로 상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아날로그 네이티브들은 이런 거 별로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가 막 꼬돌리고 이상한 트로트 올리고 막 그러는데 그런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이 부분에 굉장히 충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이게 표로 정리하면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형식적인 변화, 독서 방법의 변화가 매체를 바꾸고 이 매체의 매체성의 변화는 핵심적으로 스크롤 기반 커뮤니케이션이고 스크롤 기반 커뮤니케이션은 게시판과 댓글로 상호작용하는 거고 이 게시판과 댓글로 상호작용하는 거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적합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글로벌로 확산이 되고 글로벌로 확산이 되니까 컨텐트 IP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웹툰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매체의 중개 없이 연결되는 이러한 상호작용성들이 가지고 있는 웹툰의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진짜 핵심적인 중요한 것들 이 매체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해서 인터넷에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몇 개 올라온 것도 있을 겁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요. 제가 좀 더 이 강의에서 꼭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상수리나무 아래라는 인기 웹툰을 검색했더니 그 밑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이 책의 키워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예전에는 우리가 그 작품을 봤을 때 어떻게 봤어요? 아주 예전에 아 이거는 이현세 선생님의 만화야 이렇게 봤죠. 아 이거는 스포츠 만화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디지털 레이티브들은 이 상수리나무 아래라는 웹툰을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이렇게 수많은 키워드들로 봅니다. 해시태그 기반으로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해시태그라는 건 뭐냐 하면 이 웹툰을 보려는 디지털 레이티브들에게 자 이것은 낯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를 이렇게 충족시켜줄 수 있어요.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차이이고 디지털 컨텐트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자 다같이 우리 주인공에 이입을 하고 주인공과 같이 여행을 떠나봅시다. 주인공이 얼마나 성장을 해서 영웅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뭔 소리야. 아 답답해 죽겠네. 고구마 100개예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고 연재가 중단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작품들은 연재되지도 않습니다. 완전히 변화한 거예요. 즉 우리가 전통적으로 온웨어의 시대에 즉 매체가 선택하고 독자가 구매하고 그 중에서 인기 있는 작품이 5천만 부가 팔렸다. 1억 부가 팔렸다라는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하는 시대에서 나우 스트리밍의 시대로 변화한 겁니다. 그래서 요새 다 나우 스트리밍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으면 16화를 통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이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로 나왔을 때 그 순위를 평가하는데 앞에 10분인가?를 그냥 본 사람들이 그 트래픽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우 스트리밍이 돼서 들어와서 이걸 얼마나 연속적으로 볼 수 있는지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시판에 올리고 독자와 상호작용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작품에 대한 이 IP에 대한 팬덤을 만들고 이 익숙한 IP들을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익숙한 IP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컨텐트 밸류 체인을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먹힐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죠. 왜? 세대가 디지털 레이티브 세대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레이티브 세대에 맞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작품들이 웹소설과 웹툰이 글로벌리 성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당연하게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냐 하면 특별한 소비나 작가나 장르 중심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비와 트렌드에 민감한 현황들이 만들어지고 이 상황 속에서 키워드가 되는 핵심적인 키워드들 즉 우리가 익숙한 이것은 예를 들어 로판입니다. 회귀합니다. 빙의합니다. 악역여주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북부대공이 나옵니다.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익숙한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안심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이 컨텐트를 즐기는 시대로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왜 웹툰은 이해할까? 웹툰은 성공할까? 저 똑같은 로판은 왜 수십 편이 나오는데도 다 돈을 벌고 있을까? 도대체 오징어 게임은 왜 성공할까?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매체성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론으로 붙여놨는데 시간이 거의 타이트해서 아주 짧게 한 1, 2분 동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론으로는 전기성의 대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서두에 한국 컨텐트에서는 별로 없었던 것 그러나 일본에서는 많았었던 것 그냥 하면 뭐냐면 유령, 귀신, 괴물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판타지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판타지는, 서구의 판타지는 반지의 제왕인 해리포터처럼 또 다른 세계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전기성, 전기적 상상력을 뭐냐 하면 어? 옆에 보니 괴물이 있네? 어? 오케이. 백귀 야행 그래서 밖에 나가봤더니 귀신들이 돌아다니네? 그래서 그게 친근한 귀신이기도 하고 나쁜 귀신이기도 하고 귀신이 오케이 너 얘기해봐. 그럼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전기적 상상력이에요. 어떤 그 다음에 또 전기적 상상력을 확장해서 생각하면 이를테면 일본에서 미야모토 무사시가 있으면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역사적 인물을 가지고 온갖 가지 콘텐츠들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일본에서는 전기적 상상력이 굉장히 흥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없었어요. 한국은 왜 없었냐면 이건 저의 추론인데 70년대, 80년대에 전기적 상상력이 있는 작품들을 만들어내면 귀신이 나온 작품들을 만들어내면 바로 검열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새마을 음동에서 미신타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한국에 존재하면 안 되는 콘텐트였어요. 그런데 한국에도 당연히 전기적 상상력이 존재하죠. 저는 그것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학, 소위 어떻게 보면 국학 콘텐트, 전통적 콘텐트의 핵심이 한국에 있는 이 전기적 상상력을 어떻게 현대의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변환하고 전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금 한국의 웹소설 웹툰에서 흥하고 있는 구조는 뭐냐면 로판 혹은 판타지, 게임 판타지, 현실 판타지라고 부르는 장르들인데 그 장르의 핵심은 회기빙의 환생이에요. 구조가. 이게 바로 전기적 상상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기적 상상력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세대에 먹힐 수 있고 먹히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더 추가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상호 토론 시간에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